성공하는 사람들의 절세비책, 세상의 모든 절세, 조혜주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에 대한 기부 상속 계획이 발표되면서 경영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12조 원 상속세의 적정성 논란이 다시 불붙었는데요. 상속세에 대한 고민은 비단 대기업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역시 상속세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인데요. 중소기업 CEO의 고령화로 기업 승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기업 승계 조세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모절에서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사장님들에게 든든한 힘이 돼 가업 승계 지원 세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정욱조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욱조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이 가업 승계 과정에서 과다한 증여세, 상속세 문제로 걱정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시거든요. 이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부장님의 활약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을 고민 중이신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 최근에 삼성의 상속세 문제가 큰 이슈잖아요. 12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납부를 위해서 여러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상속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가요? 좀 많은 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구간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요. 최고 세율이 50%이고 최대 주주 활증률 20%를 적용하면 60%거든요. 그러면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중소기업은 최대 주주 활증에서 배제되어서 세율을 50% 적용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50%는 OECD 국가 중에서 1번 55% 다음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회에서 작년에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 승계 실태 조사 결과 가업 승계 과정에서 어려움이다라고 응답한 기업의 95%가 상속세 부담으로 가장 높게 꼽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작은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경영 노하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속 성장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로는 중소기업들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아니면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지분을 매각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사장님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군요.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도 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중소기업이 승계 과정을 포기하는 일이 줄어야 할 텐데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세제 지원 제도 같은 거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가업 승계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세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경영자 사후에 받을 수 있는 거하고 사전에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사후에 받을 수 있는 제도는 가업 상속 공지 제도가 있고요. 사전에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업 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업 상속 공제와 가업 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이 두 제도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어떤 제도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가업 상속 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와 대상인 경우를 비교한 표를 보시면요. 가업 상속 공제 적용을 받으면 공제액이 500억이나 되는 걸로 나타납니다. 500억을 공제를 받는다니까 상당히 큰 세제 혜택인데요. 본부장님, 이 모든 경우에 이렇게 공제액이 500억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먼저 가업 상속 공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전에 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기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요. 가업 상속 재산가액에서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이고요. 10년 이상을 영유하는 경우에는 200억, 그리고 20년 이상의 경우에는 300억, 30년 이상 영유한 경우에는 500억까지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 속 사장님은 30년 이상 사업을 하셔서 500억의 공제를 받으신 것 같은데요. 가업 상속 공제를 통해서 절약한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네, 먼저 가업 상속 공제 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 일괄 공제 5억 원 적용 후에 상속세 과세 표준이 595억 원입니다. 반면에 가업 상속 공제 최대 한도인 500억 원을 감면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 표준이 95억 원입니다. 여기에 각각 50%의 상속세율을 적용을 하고 상속세 과세 표준 30억 초과할 경우에는 4억 6천 원에 누진 공제하고 그리고 또 자진신고세 감면이 30%가 있습니다. 이걸 적용할 경우에는 상속세가 각각 284억, 42억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익이 무려 242억 원에 달합니다. 상속세를 242억 5천만 원이나 적게 낸다니까 절세 효과가 굉장한데요. 업력만 충족되면 무조건 이렇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 상속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전,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 요건이 많고 그리고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사전 요건을 보면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천억 미만 중견기업이 대상이고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해서법 및 조세특례 제안법상 업종을 영유를 해야 되고요. 최대 주주 지분율이 비상장 기업은 50%, 상장 기업은 30% 이상 10년 이상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기업에 종사해야 하는 등 요건이 있는데요. 이 요건들을 다 충족해야 가업 상속 공제가 신청 가능합니다. 또 가업 상속 공제 신청 후 7년간 이행해야 하는 사후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요건들을 보면 가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 금지,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를 해야 되고요. 업종 변경이 중분류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상속인의 지분이 유지하고 매년 정규직 근로자 또는 총 급여액의 80% 이상 유지를 하고요. 7년 평균 100% 이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이 의무 요건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요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공제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후 의무 입안 기간에 따른 추직률을 곱해서요. 상속세를 재계산, 납부를 해야 하고요. 이자 상당액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요건도 그렇고 또 세율 적용도 그렇고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자칫 잘못해서 뒤늦게 상속세를 재계산, 또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사후 요건 꼼꼼하게 살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가업 상속 공제를 받기 걱정된다. 이런 사장님들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사장님들이 좀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중앙회는 전문 세무사를 유축을 해가지고요. 중소기업 승계, 세문 자문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사장님들은 우리 중소기업 중앙회 홈페이지를 접속을 해가지고요. 신청하시면 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세무사들이 직접 기업 현장에 가서 자문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계가 필요하신, 그리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 중소기업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상황에 맞는 세무자문 프로그램이 있다니까 혹시나 가업 상속 공제를 받아서 세금 더 내는 건 아닐까 우려되는 사장님들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앞서서 가업 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제도인가요? 네, 가업 상속 공제 제도는 사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지원이고요. 가업 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는 사전 증여에 대한 증여세 지원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업 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는 중소, 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서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거든요. 이 제도의 내용을 보면 증여세의 과세가액에서 10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 공제 후에 과세 표준 30억까지는 10%, 3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로 저율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저율 과세라면 가업 상속 공제 제도처럼 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세율을 낮춰준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반 증여의 경우에는 최고 세율이 50%인데요. 가업 승계 주식에 대해서는 저율 과세 특례를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경영을 한 중소기업 주식 80%를 보유한 부친이 성인 자녀에게 주식 70억을 증여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을 하면 정여세 과세가액에서 70억에서 증여경제 5억 원을 적용받으면 65억 원이고요. 여기에 30억에 대해서는 10% 세율을 그리고 초과분 35억 원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적용을 받으면 산출 세액은 10억 원입니다. 이 경우 일반 증여보다 19억 원 이상 증여세를 적게 내는 것입니다. 가업 상속 공제 제도도 그렇고 가업 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절세 효과가 크겠는데요. 가업 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 그리고 가업 상속 공제 제도처럼 좀 요건이 까다로운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도 역시 사전 사후 요건이 있습니다. 사전 요건으로는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천억 미만 중견기업이 대상이고요. 수중자인 자녀가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중인의 부모여야 합니다. 또한 최대 지주 지분 요건이 비상장 주식은 50%, 상장 주식은 3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을 다 충족해야 증여세 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7년간 이행해야 하는 사후 요건이 있는데요. 증여세 신과기간까지 가업에 종사를 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을 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또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물률을 벗어난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도 제한되고요. 수중인의 지분 유지도 필수입니다. 이 의무요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으로 보아서 이자 상당액과 함께 기본세율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와, 제도도 좋긴 한데요. 중소기업들이 요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선 사례를 보면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하면 600억 가업 상속 시에는 상속세만 무려 300억 정도를 내야 하고요. 또 70억 증여 시에는 30억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는 건데 이 조세 지원 제도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려면 제도 재선이 좀 시급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상속세, 증여세 공제 제도가 2008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를 활용한 업체수는 가업 상속 공제의 경우에 2019년대 88건, 연간 100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1만 3천 건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가업 상속 공제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좋은데 중소기업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이 제도를 쉽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앙회에서 국회와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큰 꼭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상속 공제 한도와 동일하게 현재는 100억이거든요. 100억을 500억으로 확대해달라는 거 하나하고요. 둘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진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업종 변경이 중분류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중분류를 전업종으로 확대해달라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최대 지분 요건을 현실에 맞춰서 현재는 비상장 주식은 50%, 상장 주식은 30%거든요. 이거를 현실에 맞춰서 비상장 주식은 30%, 상장 주식은 20%로 낮춰야 하는 게 우리 중소기업계의 제도 개선 건의 내용입니다. 얼른 제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 보신 분들 중에 좀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점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중소기업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중소기업 승계 세무자문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세무자문 프로그램은 필요하면 현장에 가서 직접 자문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무료입니다. 무료고 각계각층의 전문가 15분을 저희가 유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고민하시는, 가업 승계 고민하시는, 그리고 하고 싶은데 어려워서 잘 모르시는 우리 중소기업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원활하게 가업 승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이렇게 무료로 컨설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가업 승계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저희 세무절에서 공식 질문이 있어요. 오늘 방송 내용 중에 이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전 증여, 과세 특례, 두 번째는 가업 승계, 공제 제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절세도 하시고, 그리고 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장수기업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속세 때문에 걱정인 중소기업 사장님들 많으시죠? 과도한 상속세로 가업 승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상속세 고민,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 나누십시오. 도움이 필요하신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02-2124-31467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온라인 세무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